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소니 뮤직 이세환 과장이라고 합니다 또 aka 니노 과장이라고 하는데요 니노라는 것은 제가 랩할 때 썼던 MC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색한 박수가 나와서 반갑습니다 니노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지산 락페스티벌인 건 아시죠? 네, 제가 어제 갔다가 오늘 강의가 또 가운데 딱 걸려서 한 3시간밖에 못 자고 다시 와서 또 끝나고 또 가야 되는데 좀 더 시간이 좀 다르네였으면 더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을 만났을 텐데 약간 눈이 시뻘겄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오늘 주제가 성공적인 실패라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미디어를 봤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강사들이 여기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다 아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 이렇게 지루하게 하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성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걸어왔던 길을 얘기해 드리면 자그마하게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까 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999년 기계공학과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입학을 합니다 그때 입학한 이유는 역시 부족한 공부에 대한 게 있었고 저의 꿈은 되게 간단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의 정직원이 돼서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교회에 봉사하고 살자 이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사람의 80%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계공학과 대학원을 갖고 또 여기에 대기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위한 작업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대학교 때는 저의 전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동아리 카스라는 데 들어가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했고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힙합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힙합 동아를 만들면 재밌겠다 해서 신입생 중에 힙합 좋아하는 애들이 두 명 있길래 같이 불러서 힙합 동아리 만들자 그래서 학교에다가 힙합 동아리 만든다고 벽지를 붙이고 그래서 한 8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공학과 학생회시를 학번으로 밀어서 거기에 임시동아리 방으로 하고 힙합 동아리 시작하게 됐죠 그 당시에는 저는 힙합 동아리라면 재밌겠다 그렇게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제 인생을 지금 이렇게 바꿔놓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힙합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힙합 동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네 개의 힙합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정보들을 나누기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까 그리고 처음 생겼기 때문에 노하우도 알고 싶어서 그리고 서로 교를 위해서 했는데 네 개의 힙합 동아리가 커뮤니티를 갖게 되고 서로 정부도 공연하고 같이 공연도 하면서 또 각 대학교에 힙합 동아리씩 만들자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40여 개의 힙합 동아리가 대학 힙합 동아리 연합이라는 커다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이 대학 힙합 동아리 연합은 여기 한국 음악계에 영향을 끼치는 뮤지션들로 배출하는 뮤지션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이나믹 듀오라든가 브라이너 걸스의 미료라든가 스컬 그리고 아웃사이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언더래퍼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치원이라든가 디플로우 이런 데드피 이런 뮤지션들이 나와서요 지금 힙합 씬이나 음악 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99년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뭐 그때는 여러 가지를 기억하겠지만은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힙합이 주목을 받고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언더래퍼 1세대 이렇게 얘기하면 99년도에 98, 99, 2000년도에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들이 1세대 언더래퍼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홍대 클럽이 있었어요 거기서 힙합의 성지였고 거기서 힙합을 유일하게 했던 언더클럽이라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매니아들이 모이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대는 또 라이브라든가 슬러그라는 클럽에서도 힙합을 만들기 위해서 언더래퍼들과 그리고 저희 대학 힙합동연합에서 실력 있는 친구들이 팀을 만들어서 언더를 언더팀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라이브 클럽과 슬러그에서 저랑 저는 니노리바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래피타이저랑 MCBC라는 저희 경희대 래빈의 세 명이서 모여서 코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역시 신분을 갖고 우리 힙합하는 사람들은 끝나고 나서 아침까지 술을 먹으며 서로의 형제를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해서 또 힙합연합이라는 단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힙합연합 회장이 돼서 조직의 회장이 좀 어설프긴 하지만 그래서 그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그런데 마스터 플랜과 또 반대되는 클럽의 연합된 래퍼들이 모인 힙합연합 그래서 홍대 언더시는 그 당시에 두 개의 세력이 양대 산맥처럼 생겼죠 그런데 힙합이라는 문화가 디스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웻사이트, 이스타이트 해가지고 노토리스 비아이제라든가 투파이라든가 서로 총격을 해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되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국내 아홉시 뉴스에 래퍼들의 사진이 나오게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홍대 두 세력의 팬들도 서로 좀 디스를 하고 래퍼들끼리도 싸우기도 하면서 좀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는 없었고요 음악적인 그런 디스를 하면서 서로 성장을 하면서 세력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힙합연합이라는 조직은 거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 않지만 아직도 그 뮤지션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또 과거의 그런 즐거웠던 때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다시 좀 돌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의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대학원을 딱 들어가면서 한 1년간 힙합 동아리 만들고 즐겁게 살다가 이제 1년 열심히 공부해서 역시 저의 계획이었던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교회 봉사하고 살자 이걸 가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앨범도 참여하게 되고 공연도 하게 되고 이 힙합연합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규모가 켜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저는 대학원 논문이랑 또 음악 활동, 앨범 활동 그리고 또 저희 담당 교수님이 한국 액체 미리퍼 학회 회장이셨기 때문에 제가 사무장으로 일을 하면서 또 국제학회를 또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정말 정신없는 나라를 보내면서 한 2년이 세월이 흘렸고 이제 취직이냐 음악이냐 이런 갈등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집에 어머니가 너무 착하셔서 사기를 크게 한번 당하셔가지고 집에 빚이 많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대기학원 종업해서 대기업 들어가서 월급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을 갚아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선택에서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는 기기공학과라서 대부분 자동차 회사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거길 가느냐 계속 언더 바닥에서 랩을 하느냐 사실 그 당시 언더 랩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해진 성공을 위해서 가느냐 아니면 내가 조화를 위해서 남들 봤을 때 실패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이쪽을 도전해서 성공을, 삶을 이끌어 나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의 강요에 못 잊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H 자동차 회사의 마지막까지 면접을 보고 고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99년도에서 그때 IMF가 터지고 졸업할 때쯤 2차 IMF가 있어서 취직이 굉장히 안 될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열심히 공부해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다행히 음반회에서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저희 힙합연합회에서 나온 컴필레이션 K코스토리를 발매하는 회사의 기입팀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도 최근에 SM, JIP 이런 YG의 월급이 공개되면서 다 놀라셨을 텐데 사실 음반사가 겉은 화려하지만 돈을 굉장히 적게 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계약직으로 1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3.3%를 대학생도 계시지만 계약직의 서글픔으로 3.3%를 띄고 116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한테 음악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붓습니다 그래서 16만 원으로 한 달 살면서 힙합 바지와 삭발하면서 인생을 살고 아버지는 뭐하러 이러면 대학원에 갔어 때려치고 음악부터 하지 이런 식으로 저를 원수보도 하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그런 삶을 보면서 한 번은 또 음악하는 동생이 잘 때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제가 왔는데 아버지가 가시면서 가고 나서 너 왜 이렇게 정과자 같은 애들이랑 만나고 다니냐고 그래서 되게 좀 안 좋은 인식을 그 당시에도 삭바라고 그러면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로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은 스타일로 많이 밀고 계시는데 머리가 없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 삭발이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1200만 원을 만들어서 통장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간 마음이 좀 누그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못마땅 했었죠 그래서 저는 음악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선택했던 성공의 길을 가지 않고 제가 원했던 내가 즐거운 일을 하자 해서 이 길을 가게 된 거죠 사실 지금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한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자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락지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 공자의 노노에 있는 말인데요 많이 아는 자는 좋아한 자를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기공학과 전공이고 대원까지 나왔는데 음악을 전공한 게 아니잖아요 작곡을 배운 것도 아니고 어디 학원에서 랩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힙합이 좋아서 무대에서 랩하고 다 모여서 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순간 힙합 무대에 서서 랩을 하고 노래를 만들고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남이 자라 그래도 자지 않고 연습하고 공연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스터 플레이라는 어떤 전문적인 실력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지만 저희들도 거기에 못지않은 실력을 갖고서 어떤 세력으로 커졌고 그 당시에 저희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당당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그걸 힙합을 즐겼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찾고 배웠기 때문에 그만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나 음악을 하고 산다는 게 사실 넉넉지는 않거든요 다 인디 뮤지션들의 삶은 대부분 미디어에서 봤겠지만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있던 회사에서 회사가 그만두면서 두 번째 공연 기획사에 들어갔는데 모 가수의 전국 투월하면서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을 천만 정도 못 받고 나오기도 했었고 그 사장님은 감옥에 가시고 하여튼 그런 일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여하튼 제가 즐거운 힙합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음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라 그런 건 저에게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냥 또 어떤 단계를 가하기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공연도 기획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공연이 망하겠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됐고 이제 저희 사실 힙합 연합의 케이크 호스토리 앨범이 나올 때 더 뮤직 아시아에서 그때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중폭보를 위해서 매니저를 돈을 주고 고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심장이 아파 그러면서 사라지셔서 연락주의되면서 홍보도 안 되고 2002년 음반 불안과 함께 앨범은 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만 장 정도 팔렸는데 지금 볼 때는 많이 팔린 거지만 그 당시에는 뭐 백만 장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음반 시간이 많이 죽을 때였어요 MP3가 이제 전승기를 이뤘던 시기였죠 불법 다운로드도 많고 그래서 원래 계획은 케이크 앨범이 잘 되면 이제 우리 연합의 각 실력인 팀들을 한 장씩 앨범을 내고서 가려는 계획이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어그러지다 보니까 어떠면 저희 모든 계획이 힙합연합의 이런 멤버들이 약간 실망을 되게 되고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Y가 됐죠 그래서 각자 영역에 가서 실력을 키우자 이렇게 보다는 공연기획자라든가 아니면 프로듀서 아니면 래퍼로 딴 데 계약을 하거나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앨범을 다 만들고 제작까지 할 수 있지만 홍보가 절실하다는 걸 느껴서 홍보에 대한 갈급이 있었는데 다행히 소니 뮤직에서 홍보 직원을 뽑는다는 걸 보고서 거기에 응시를 해서 2003년 7월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홍보를 또 배운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어떻게든 알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10년이 지난 이 순간에는 홍보 전문가가 어느 정도 되어있게 되었었죠 그래서 제가 홍보와 유통을 하게 되면서 많이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의 앨범을 유통과 홍보를 도와주게 됐는데 2011년 검정치마 아시죠 여러분 검정치마의 앨범을 유통과 홍보를 하면서 이 앨범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한 만 3천 장 정도의 앨범이 나갔고 작년에 디지털로는 한 4, 5천만 정도가 벌었죠 그 당시 저희 소니 뮤직에서 발매된 오프라인으로 CD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릴 앨범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아 인디음악도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구나 그때 알게 되면서 회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인디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제가 소니 뮤직에 들어올 때 생각한 거는 소니 뮤직 산하의 흑인음악 레이블을 만들어서 음악하는 친구들을 좀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10년 동안 지내다 보면서 이 흑인음악에서 인디음악이라는 커다란 이런 음악씬으로 확장이 되면서 그 인디음악 레이블을 2012년 올해 도모라는 레이블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통과 박수 어서 부셨는데 도모라는 레이블을 만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도모는 소니에서 일본 말 같지만 도모하다라는 우리 말을 해서 서로 도모하다는 의미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라이너스의 담요라든가 이연, 타루 이런 뮤지션들의 인디음식이 홍보가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홍보를 해주고 그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어린짓 해주고 창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도모를 책임하고 있는 담당자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실패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어떤 건 다 객관적인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저희 동아리나 제 주위의 친구들은 저의 연봉의 두세 배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볼 때는 어쩌면 저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금전적이나 이런 걸 볼 때도 그러나 저는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음악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걸음씩 그 길을 가고 풍토를 만들고 있다는 데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흑인음악 지금은 홍대 언더클럽이 사라져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슬물 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블랙소울이라는 공연 클럽을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연이 매진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흑인음악만 아니라 인디음악 장례들을 위해서 사운드러시라는 공연을 만들어서 저희 인디 미션들의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년간 팝을 홍보하다가 지금은 인디음악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국내 음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한 인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강연에서 종교적 발언을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기독교인이고 여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아시겠지만 신께서 계획하심이란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이렇게 종이를 기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갈래끼를 만들어가지고 접잖아요 그래서 쭉 가다가 잘못 가면 다시 빠꾸대서 다 접어갖고 다시 가고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아주 공감 못하는 얘기들이죠 제가 75년생이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거면 그 단계 있었어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PC통신, 컴퓨터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종이라든가 연필, 고무줄 이런 걸로 놀았었죠 저는 고무줄은 하지 않았고 그런 걸 놀았었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신은 우리에게 딱 어떤 길을 정해주진 않았 딱 정해진 길이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대학교를 가서 중고등교 공부하고 대학교에서 취직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해서 대기업에 가서 또 적당한 조건에 맞는 남녀가 만나서 아들, 딸 낳고 또 자기 자식들 대학을 가게 해서 공부시키고 취직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 일에 만족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8, 90%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하고 사회적인 개념이 대기업을 받아 인정받고 어느 대학교 나왔어? 그럴 때 부끄럽지 않게 부모님이 걸 수 있는 명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기준을 삼아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딱 줄이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것을 가다가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포기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다시 와서 또 수정해서 가게 되고 나만의 길을 찾아서 결국은 신이 만들어진 계획하시면 그게 다 포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준비를 하고 노력하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나중에는 남이 볼 때는 그 나이 때는 실패한 삶일지 모르겠지만 훗날에는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객관적으로 성공한 삶이 아닐지 몰라도 내 자신이 보는 성공이라는 의미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매진해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세요? 그 즐거운 일이 있으시죠? 즐거운 일을 위해서 뛰고 계십니까? 네 이건 대답은 적네요 여러분 즐거운 일을 위해서 뛰십시오 정말 즐거워한다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1년만 2년만 뭐 1년 필요 없어요 6개월만 즐거운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뛰는다면 당신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떤 기준을 봤을 때 과연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즐겁게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삶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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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